현재 유튜버 카광이 jyp 소속 걸그룹 잇지 채령에게 한 행동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마추어 만화가이자 여자 목소리를 내는 넥카마 유튜버로 구독자 약 3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카광이 최근 비행기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jyp 소속 걸그룹 잇지 멤버들과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됐죠 이 과정에서 카광이 채령을 알아보지 못한 채 라이브 방송을 이어가자 시청자들은 답답함을 표했습니다 채팅창에는 계속해서 잇지와 채령이 올라왔고 이를 본 카광은 잘 몰라 채령이 누군데 라고 반응했죠 그러나 곧 잇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카광은 시청자들의 요구에 카메라를 돌려 채령을 몰래 찍기도 했습니다 잇지 멤버 중 한명인 채령을 몰래 찍기도 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유명 걸그룹 멤버와 함께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한 카광은 잇지 멤버들이 들리게 잇지 히트곡 달라달라를 부르거나 jyp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박진영 프로듀서와 통화하는 척을 했죠 이를 보다 못한 채령은 좌석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건 좀 민폐 아니냐? 박진영이랑 통화하는 척은 왜 하는 거냐? 채령도 당황스러웠을 것 같다 좌석 옮긴 거면 대처를 나름 잘한 것 같다 비행기에선 조용히 해야지 라는 등 카광이 민폐였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한편 또 다른 네티즌들은 체령 모른다고 하면서 잇지 달라달라 부르는 거 개웃기네 민폐긴 한데 개꿀 재미였다 우연히 만난 것도 신기하다라며 재밌었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